일단 겐트 대결은 딱 어.. 끝났구요 자 일단 위쳐 헬러의 시체를 헬러 아버지 시체를 이제 찾으러 가봅시다 가장 빠른.. 빠르게 갈 수 있는 곳이 여기서 가는 것밖에 없네요 일단 여기 들렸다가 저기 들려서 미션을 또 받고 아씨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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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제 스타트 때 어 저도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믿지 않았어요 안쪽에 들어온 사도 있고 막 그래서 양쪽에서 다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최대한 케어 한 거예요 아 여기 나무라서 길다기 힘드네요 결국 한개, 한개였습니다. 정보 게시판 또 다 읽어주고요. 읽고 이러면 상입니다. 이런 파는게 없네. 파는게 없고. 괸 사자. 아직 괸트는 끝나지 않다. 한 번씩 다 이겨줘야 돼요. 하지만 괸트는 당연히 괸트는 없을 것 같다. 괸트는.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됐어 이것만 내 아 마이크 나 지금 바꿔버렸네 작전 실패인데 핸드 엄청 틀거 같은데 이거 하나만 더 내자 아 좋다고 핸드 탄다 그럼 저는 넘기겠습니다 아 핸드 터는 것 봐 하나만 더 내고 터내 네 개 다 약하면 낫다 맛있다 맵은 лет이 이럴 근데 뭐야? 마지막 카드 뭐야? 이거 이겼네요? 없잖아 턴 오케이 점점 더 패스구요 오케이 승리 오케이 어 나가는 길이 어디지? 이 길 아닌데? 잘 있어 털었구요 계속해서 갑시다 계속해서 미션 안으로 가겠습니다 잠깐 외도했어요 아 겐트 재밌어 겐트가 이게 카드빨인데 하트스톤보다 더 심한 카드빨 게임인데 재밌네요 어으 못가냐 왜 못가냐 입자채봐 맨날 매자채봐 애들이 많다 와 연쇄 잡고 해가지고 애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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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다시 잠깐만.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끝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어 근데 이쪽에 공고 게시판 있으니까 여기를 갔다가 어 가면 될거 같네 되돌아가야 돼 이제 아 이 문이 못 지나가 이 말이 자 이거 어떻게 가야 돼? 네 일로 가서 일로 간다는데 뭐지 이거? 등선 넘어서 가는 길이 있네 금방 가요 금방 가요 그렇게 멀진 않아 이게 말이 생각보다 빨라서 이산 아니었나? 퀘스트같은 녀석 같았는데 퀘스트인 줄 알고 멀췄는데 어? 아이템 어디있어? 어 아닌데 여기 아 여기있거라 여기 어디지? 퀘스트 아이가 퀘스트가 아니었구만 저기 갑시다 금방 가요 금방 가요 이 장치고 아이애기 아이애기 어이구 뭐 아 너너벨 여기 온 이유가 여기서 날아가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퀘스트도 이렇게 좀 잡고 퀘스트도 잡고 용안이나? 용안이 없어? 용안에서 용안이 없어서 어? 퀘스트도 안 돼? 퀘스트도 안 돼? 퀘스트도 안 돼? 어? 퀘스트도 안 돼? 퀘스트도 안 돼? 히히히히 짱 먹어야지 판도는 당연히 질 생각이 없으니까 판도는 크게 겁니다 럴드 또 meses 날리 젖어 더 놔줄건데 별생각이 없지렁 뻥이였지렁 야 원함 원함 갑자기 마스터로 바뀌었어 갑자기 돈줬더니 마스터로 바뀌었어 태세전환이 엄청 빠른데요? 아 여기서 또 사고가야지 없네요 잘있어 어차피 이거 나중에 또 캐스트같은거 있으면 또 여기 오게 될거에요 지금 하고있는 캐스트가 이거니까 공간 위로가서 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김에 또 괜탄판 해야죠 딱 한 번 더 놀고 좀 더 놀고 더 놀고 다 같이 놀고 잘 못해 다 같이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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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줄테니 힘내 포기한거 같은데? 나 타왔네 깰수있으면 깨 포기했네 얘 포기했어 포기했어 그냥 들어와기로 맘먹었네 포기했네 포기했죠? 어 까나? 몇 잔 깔려고? 저 그러다 뒤가 없는데? 너무 뒤가 없는거 아닌가? 얼마를 깔아? 다음에 어떻게 이길려고 다음에 어떻게 이길려고 마지막 카드잖아 너무 뒤가 없이 한거 아닌가?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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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 없잖아 이거 흐흑 생각을 하고 해야지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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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앙 로츠 갓시다 olar에게 말걸로 갑시다 아, 이리스! 아, 이리스! 아, 이리스!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닿을 수 없을 것 같으나. 무슨 얘기가 있었지? 어떻게 죽을게 됐을까? 이럴 땐 아는 사람을 죽일 것 같아. 벨워지게 그는 한 번에 더욱 infiel 것 같았을 것 같았고, 그것이 아버지에게 말했을 때, 그 벨에는 잘 안 봤을 것 같았을 것 같았을 것 같았을 것 같았을 것 같았을 것 같았다. 그래서 아버지의 목을 깔아낸 것 같았을 때, 이를 남은 바에라가 잊을 것 같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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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았. 어? 약초나 치료가? 공짜로 준다고? 야 야 약초 줘봐 말이랑 다른 것 같은데 말이랑 조금 다르다? 조금 비싼데? 와 도연 어차피 도면 나중에 다 필요한 도연이니까 사긴 샀는데 너무 많네 너무 많이 했나? 돈 다 썼네 악령의 정수 어차피 다 사야 되는 거긴 해요 싸게 준다 해가지고 싸게 주는 줄 알았지 싸게 주는게 아니네 나쁜식기 나한테 뻥쳤어 싸게 주는 줄 알고 싸게 주는 줄 알고 랜드리크 안팔아 이거? 랜드리크 안팔아? 파네 하나만 있으면 돼 싸게 주는 줄 알았지 이거 뭐야? 물소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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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얜가? 아닌데? 물소풀 없나? 물소풀은 없죠? 없네 에키마라 가죽 물소풀은 없으니까 여기서 안 되겠고 허징은 필요 없고 연금술 물소풀은 필요 없고 탕약 탕약 뭐 만들 수 있는 거 있나? 변희인자는 드러프 중류수 하급 적색 변희인자 드러프 중류수 마하칸 중류주 다 없네 뭐 아 드러프 중류수가 있구나 드러프 중류수 하급 적색 변희인자 상급 적색 하급이 없어 하급 적색 변희자가 없어 만들 수 없네 바슬리크 악령 노스트릭트 노스트릭트 뭐 이거 가지고 오는 게 맵게 없다 없어 뭐 이거 살려고 해도 없어 가진 게 없어 이거 고양이 물의 정수 물의 정수도 없더라 아 있다 이거 하나 하나만 134원이야? 악령 악령 변희인자는 파라도 되겠다 악령 변희인자는 좀 팝시다 이거를 한개 안 되고 다 팔구요 돈이 안되는데? 아 이런건 네크로파지 가죽? 이것도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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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물의 정수 하나 사야되요 이게 되게 중요한게 뭐냐면 고양이를 살 수 있거든 코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 폭풍 올스파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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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뿌리 같은거 있던데 아 하나 살 수도 있는데 하나 팔아야되겠는데 올스파이스 하나만 있습니다 올스파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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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남기했나? 돈이 돈이 없어 오늘 다 썼어 아 코카트리스 변이 이제 있는데 그럼 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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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약도 안 될 수 있는거 아닌가? 아 코카 탄약은 없구나 남긴줄 알았지 원래 이렇게 하는거에요 원래 이렇게 돈이 있으면 쓰고 해야되는거야 진실은 별속에? 아 이거 할걸 미쳐으래 삼림의 괴물 오 이거 해야되겠는데? 이게 어디지? 돈 되는 일을 하러 가야되요 교수형 나물에서 올라가면 되겠다 잠만 이게 잘못 들어왔는데? 일로 가는게 아니고 검가지를 가서 검가지를 가서 순간에 빠른정으로 가야되는데 남친 남친 acredita new 빠른여행으로 여기가려면 여기로 가는게 빠르겠죠 뭐 서브퀘스트 어? 낮에는 서브퀘스트라 하면 되겠다 롯츠 롯츠 이리야 이리야 어휴이 뭐야? 털어 털어야 되겠는데? 이런걸 또 못보고 어? 못본척 지나갈 순 없지 털어야지 또 롯츠 Sue 여유 왁 %, 흔 흔 눈에 seek 따뜻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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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땨네. 이런 애들이 돈이 꽤 되요? 이런거, 내 커의 심장 이런게 왜 이런데 보인지 잘 돼 여기 뭐지? 왔던덴가? 여기 많은데지? 아 나중에 오자 어차피 이거 미션하면 나중에 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여기서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 뭔가 미션이 있을 것 같아요 의뢰가 있어서 여기 올 것 같으니까 나중에 의뢰가 다 안되면 의뢰인데도 없으면 오도록 하고 왠지 뭔가 의뢰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가면서 여기 도와주고 가야 되겠다 예전에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애들이 너무 쎄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줬었는데 이제는 쎄니까 이제는 쎄 아 잠시만 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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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9레벨짜리라서 쎄셨죠 아 퀴즈카! 스테일! 어딜 가야죠? 어딜 가야죠? 풀어줘야죠? 어? 풀어주려고 하니까 저게 필요한다네? 열쇠가 필요하네? 크.. 이런거라도 어? 어? 팔아야지 뭐.. 머리 없는데 잡템이라도.. 저.. 저거 팔아야지 여기 길이 너무 복잡해 여기 너 나한테 보상 해주겠지? 흫흫흫흫흫흫흫 창희 살렸는데 없어? 보상같은거 없어? 어 살렸는데 어디갔어? 야 우리 보상을 이야기 해봐야되는데 쎄네? 이거뽀어? 어 이거 이렇게 거래 끝나면 안되는데 야 어 근데 큰게 없다 이렇게 끝날 수가 없다아 아 여기구나 이게 다야? 짜네 하긴 왜이렇게 짜아 어 안거래서 아닌데 근데 너가 다가가가 내가 몇 개가 사는거에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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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산 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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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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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가 있는 곳곳에 있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문제는, 항상 사는 척하는 게 더 많아. 뭐, 이런 게 더 많은데, 이런 게 더 많은데, 그리고 저는 그녀는 아들아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짜 통행증인데 잠깐만 매혹을 매혹이 안 찍혔나 매혹을 찍었는데 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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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 필요... 매혹 찍었는데 매혹 이게 좀 약간 버그 아닙니까? 매혹을 지금 찍었거든요 매혹을 안 찍는게 매혹을... 아 매혹을 안올렸구나 내가 아 매혹을 안올려서 그렇구나 깜빡했다 어? 매혹을 찍었는데? 이번엔 매혹 매혹 올렸는데? 아 매혹 그냥 빠졌구나 됐다 매혹 찍었다 아 아 많아요 아까 돈 다 써서 손이 없어 옷을 거울도 없어 보트, 아로스, 래시언, 오그라운드 포크드 트롤드 록스는 돌아다니라 작업은 간단합니다 내가 포커즈 헤드 그리고 돈을 보내주세요 노티스처럼 말하자마자 내가 쟤는 필요 없잖아 자 이거 하면 저거 쟤는 필요 없잖아 아 아 그럼 아까 이거 캐릭터 이거 차라리 어 하나 더 열렸구나 어 이거 뭐지? 아 포션 과다 표지 강도 공격력 세력 50은 사실 뭐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공격력을 올려서 아 이런식으로 맞는거를 아 15% 이렇게 올릴 수 있구나 여기서 하나 더 찍으면 여기를 하나 더 근력운동을 찍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면 세개 이렇게 아니 아니구나 세개 20% 어 이런 오 좋다 이런식으로 하는거구나 암표상을 살 필요가 없지 난 그냥 우선 달성하면 되니까 내가 내가 왜 암, 암표를 해야돼 생각해보니까 아주 죽겄네 일단 풍성대 쪽으로 가봅시다 아 아 예 아 야 뭐하니 야 괴물이 아니고 저격 이런건가? 아 이거 게릴라 게릴라 게릴라가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괴물이 온거 같애 그죠? 혹시 템은 더 없나요? 발자국 따라가봅시다 아 야 안녕 안녕 여러분 잠만 기름 기름 좀 바르구요 안녕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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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렇게 하고, 한 번 사야지 아, 올라가는 거까지 봤거든요? 아유 그래 도 도 도 도 발전초라고 있네 발전초라고 있네 미니 응? 좋게좋게 해결하려 했는데 나한테 무기도 버리라니 왜 잘못된거 아닌가? 분명히 저는 좋게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어? 칼 더졌네? 어? 더졌네 이거? 어휴 템이 아 도끼 끼일까? 아휴 도끼지? 도끼가 되게 좋아서 어휴 이거 팔면 돈좀 벌겠다? 마을인가? 아이 교차로 여간이 없구나 빠른 이동 되나 이쪽에? 빠른 이동이 없네 아휴 마이터 가야되겠다 쩝 제 어? 곱게 하려.. 곱게 그.. 서로 윈, 윈이 되는 거래를 하려고 했었으나 아... 거절했기 때문에 뭐 지금 또? 여보세요? 어린애네? 여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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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식 조금 주는 거야.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너네들한테 좋은게 많네. 그리고. 너네들한테 좋은게 많네. 이 정도면 윈윈이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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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끈이. 겨울이 형님 자리나기라고 마 자리나기라고 마 자리나기라고 마 자리나기라고 마 암페어판이 어디갔어 암페어판이 어디갔어 방 암페어도 팔리고 어? 안녕, 암표. 있는데? 미쳐 오래. 10레비 오라니까? 자, 이거 한번 확인해볼까요? 아. 가짜 통행증. 아, 깝네. 바로 진짜. 띄어가 되겠는데? 어디 가짜 통행증 가지고. 아, 깝 Gezmai.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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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m 얼마나 딜 해 봐야죠? 좋아? LOST SOMETHING, HAVE YOU? 와 그렇지 않은가? 더 오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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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울은 뭐였더라? 구울도 네크로파진가? 구울 네크로파진 그리고 네크로파진 기름을 넣습니다 아니 끝나지 않았어? 손에 아 아 아 아 아 으 으 다가가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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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다 아 어디다 전했지 아 잘하다가 죽네 아 잘하다가 이걸 하...참 로딩 그래도 그렇게 길지 않아서 일단 잠시 가 대단하다 아 아 아 아 지금 컴힘 아 흐음 흐음 아유 아니 대ank 진 의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르바이트 와 이 쎄.. 쎄인가 보다 아 이 9레벨이 섞여졌네 와 9레벨이 섞여있었어 8레벨 차이에서 아 왠지 겁나 아프더라 쎄? 쎄? 얼마 죽은거지? 어 정말 죽다 아 무게.. 무게.. 무게오버구나 상점가서 저기 해야되니? 무게가 무거워서 오버됐어요 아 아 아 아 근데 이 구울이 피이는건 돈이 꽤 되기 때문에 다 챙겨야되 구울의 피는 넣으실수 없지 아 아 아 그러니까 와요 했고 아 아 아 샵콘이 이쪽으로 나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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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더 어려워지면 싫어요 힘들어 일단 아 이거부터 할까? 리어던 가보네 몰라 이거 캐스트를 하고요 아 런던벨을 가야되는데 이 근처에 제일 가까운 어이 교차로가 없네 우리 교차로가 있을텐데 아 아 교차로가 없어 난이도 지금 세번째 난이도요 제일 어려운 난이도는 힘들어서 난이도 조금 내렸어요 교차로를 가서 어 혹시 올라갈걸 그랬나 사는게 좋겠지? 사는게 좋겠지? 이정도 난이도가 딱 적당한거 같아요 한 번씩 죽으면서 제일 높은 난이도는 어렵더라구요 런던벨 가서 이제 템을 좀 팝시다 이제 상점에서 잡템 좀 팔고 돈 좀 모아서 또 해야지 아 패드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거는 패드가 없음 무기가 무거워 그거로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아 돈이 없어? 어? 안장이 얼마짜냐? 살이 살이 돈이 왜 얼마 없냐? 됐나? 아 이런게 무겁구나 사다리 이런게 무거운 것들 폐품 이런거 좀 처리해야되겠다 무진.. 아 무진 도끼 아 이런거 이런거 빨리 처리해야지 그쵸? 곰가죽 곰가죽 팔아야지 아 돈이 없네 곰가죽 팔고 아 지금 이런거 때문에 무게가 많이 찼구나 기타.. 기타는 다 팔아도 되는거죠 그쵸? 아.. 겐탐판나 보여? 온김에 겐탐판나 치고 ㅇㅇ 격뚫 후어엉 날이 별로인데? 으어엉 그거 내봐 더 털어봐 난 여기서 맞추겠다 더 털어봐 이기려면 더 털어야지 다 털겠는데? 다 털었네 너 다음에 어떻게 이기려고 다 털어봐 털어봐 이렇게 살기네 이거 뽀꼽뽀꼬 뽀꼽떠꼬 재밌다 어우 핵심 가벼워졌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이비한테 당한거야? 제이비한테 낚인거 같은데 이거? 괴물들이 침입해서 붕지를 드렸다고? 내가 처리해주지 내게 다행이라도 걱정하지 마 내게 다행이라도 너는 솔직히 말하지 집은 여기 이 닭을 이 닭을 이 닭을 구입해서 내 주인공 내 주인공 내 주인공 내게 다행이네 자 자는 현명한, 선명한 선택을 하나 주는구만 내가 다 샀나? 이 기타, 기타품들을 됐어 잘했어? 저런템을, 무딘 도끼 이런걸 안팔고 있었어 내가 그래서, 그래서 무거웠었어 아,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는게 제일 빠르겠네요 아, 그런데 지금 대장장이 만나서 수리하고 가야되는데 대장장이 만나서 수리하고 가야되는데 아이템이 내구덩 많이 빠졌는데 아, 17% 남았어 내구덩 이건 뭐 그래도 세니까 뭐 세니까 상관없는데 세니까 상관없는데 나, 10% 남아 기름 기름 야수 기름 아, 기름이 쫌 와버렸어구나 아... 곰... 어우... 아 길가는데 곰이 있길래... 일단 요거까지... 요 미션까지 하고 밥 먹으러 가야되겠네요 아직 메인스토리는 오늘 진행도 안했네 저택에 있는 괴물들을 한번... 뭐야뭐야뭐야뭐야 일단... 일단... 하나좀 자고요 제비로 피를 채우고 피를 채우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피를 채우고 아 뭐지? 누구테래? 이 문을 열어봐 왕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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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상하대 왜 한 명이 여기로 왔냐 함정이 여기도 많아요 아래쪽인거 같은데 뭐지? 뭐지? 어, 뭐 있었어? 어, 렛토? 아는 살까? 쟤? 우 알게 일어나면, 그 이유는, 뭐 이렇게 하는지? 기다리는 건지, 그 누구를 죽는게. 무슨 일을 느끼는게. 저에게 늦게 자리를 받았을 때, 그 기회가 좀 더 줄어들어, 그 논란이 있는 여기. 네, 그 논란에 기억하자, 그 논란이 될 때, 그 논란을 안고 있느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니요? 그가 루이스가 내가 루이스가 나면 루이스가 나에게 루이스는 나를 루이스가 나다 루이스가 크다 왠지 나 이 루이스가 내가 내가 쟤가가 네, only traps here are the ones I set, gotta get rid of them, coming? Lead the way. We got a plan of attack? Yeah. Implies. Be-yan! Come 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경우엔, 수고하셨습니다 가져올까? 그렇지? 삶이 덜했는데 아 일단 아 먹을 것 좀 먹자 아 이 종류에 판매도 안했는데 아 아 아 아